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시 대학별 고사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학별 고사 시간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논술이라든가 면접 그리고 전공적성 시험을 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6번을 지원을 하는데 학교별로는 되게 많은 전형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전형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전형별로 1단계 합격 발표일이 언젠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전에 응시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수능 이후에 응시를 해야 되는 거냐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전년도와 다르게 일정이 좀 변화된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1단계 발표가 수능 전에 나는 것이냐 수능 이후에 합격 발표가 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데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 자체가 전부 다 수능 전에 모든 전형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까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능까지 연관돼서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합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더 하겠지만 좀 안타깝지만 다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불합격이 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는 계기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발표일은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발표가 조금 느린 학교들을 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시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먼저 교과종합전형의 1단계 합격 발표일이 수능 이전에 나는 대학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국민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가 11월 13일 날 화요일 날 수능 바로 전전날인 거죠. 1단계 합격이 발표되는 학교까지 해서요. 쭉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주요 대학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날짜마다 하나씩 쭉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다만 여기 보시면 11월 8일부터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나 이나대 이나미라인제 전형, 인천대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아주대 에이스 전형,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과 다르게 1단계가 이 앞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전의 1단계가 발표되고 수능 전의 면접이 실시되는데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동국대부터 국민대학교까지는 수능 전에 1단계 발표는 되지만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이라서 조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표시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수능 이후에 1단계가 발표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죠. 아무래도 수능 시험 이후에 발표가 되는 부분이라 팀적으로 속된 얘기는 멘붕이 될 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끝나고 바로 금요일 날 쭉 합격차 발표가 되는 거죠. 수능 이후에 모든 전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능 성적을 내가 가채점한 이후에 전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인 거죠. 두 번째로 면접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대학들인데요. 어떤 날은 12월 13일 같은 경우는 국민대 프론티어 자연계열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중복으로 다른 대학교까지 가서 면접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11월 13일이라든가 11월 4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로 그냥 개수 차이가 많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시간에 따라서 보통은 오전에 보면 오후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논술과 달라서 대기 시간이라는 게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면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의 차례까지 시간적, 얼만큼 소요될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은 날 면접을 두 개를 보거나 하시는지 잘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보는 3일과 11월 4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대표적으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려대 이런 조금 레벨이 비슷하다고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분산돼서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능 이후 전형인 거죠. 아무래도 수능 전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내가 내 수능 성적이 정말 잘 나오거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수능 전에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수신은 잘 아시잖아요. 합격이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보고 뭘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잘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반면에 수능 이후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면접을 어떻게 보면 안 가도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수능 전에 지원하는 전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심리적으로 불합격이 됐을 경우 되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전에 모든 것들을 안 하고 공부에만 열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수능 전에 면접 보는 대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4일과 12월 2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면접 일정이 수능 전이었는데 수능 이후로 바뀐 대학은 건국대학교하고 경기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 예년의 경쟁률에 비해서 수능 이후로 왔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근거로 2018학년도에 이화예자대학교 미래엔재전형의 면접 일정이 수능 전이었다가 수능 이후로 바뀌는 경우에 한해서 경쟁률이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보통 인문계열은 1.25대1,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2.18대1로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계열별로 조금 많이 상승한 것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4.8대1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식품공학전공 같은 게 한 5대1 정도로 많이 상승이 됐다는 점 왜 그러냐 하면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여기다 다 쏟아벗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왜? 수능 이후에 어떻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 때문에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을 하는 반면에 수능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도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위권 학생들도 부담 없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상승한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렇게 아까 면접 전형처럼 많은 학교들이 실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보통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국기술교대와 성신여대가 논술 전형이 없다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6일과 7일에 입문계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응시되어 응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11월 15일 수능 이후에 쭉 전형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7일 날 바로 이제 그 주 토요일인 거죠. 수능 시험을 보자마자. 그래서 좀 많은 대학들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4일과 25일에 아무래도 좀 많은 대학들이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전형과 다르게요. 면접 전형은 아무래도 같은 날 두 군데 정도 면접 보는 게 물리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논술 시험은 처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많은 학교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시간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 오후에 1시부터 시험이 있는데 그 1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성균관대가 같이 중복 지원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 1시까지 연세대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꾸로 오전에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 오후 늦게 4시 30분에 보는 입문계열로 연세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정에 관련된 그리고 논술 시험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첨부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시간대와 어떻게 보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어떻게 논술 시간이 나눠져 있는지를 보시고 중복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교활 같은 경우도 크게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지금 보시면 홍익대부터 시작해서 시립대학교 그리고 성춘여대, 가톨릭대, 한국기술교육대 정도만 시험이 있고요. 이후 추후에 보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 이후에 시험이 있다는 점, 입문계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작년도와 다르게 추천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추천 받은 소인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추천인원 자체가 다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17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대학이 보게 보입니다. 그래서 17일도 마찬가지 연세대학교 시험을 볼 때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연세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이 경희대학교를 같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간혹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최저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군데를 지원을 하되 최저기준 나온 것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경희대도 가고 싶고 연세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본인의 능력상 최저기준이 어떻게 보면 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자연교환 같은 경우는 내경역이 등급합이 8입니다. 영어는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5개 영역 합쳐서 한 10일 정도가 나오는 학생들은 지원 안 하기에는 조금 너무 학교가 좋은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에요. 많지는 않지만 두 군데를 같이 지원하고 최저기준 나오는 걸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점은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별로 꼭 시간대를 다 확인하셔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논술 전형 중에 올해 가장 크게 벽긴 대학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지만 건국대학교가 올해 2019학년도부터는 수능 이후에 시험 전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전의 시험을 보던 학교들의 경쟁률과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의 경쟁률은 면접 전형과 비슷하게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데요. 작년에 2018학년도에 동국대학교가 수능 전의 시험을 보다가 수능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됐을 때 경쟁률이 크게 인문계열은 3대1 정도, 자연계열은 11대1 정도로 되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 수능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전형이 바뀌면서 동국대학교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유는 동국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부담없이 되게 많이 지원을 동국대보다는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여주시는 수능 전의 시험보다 수능 이후로 바뀌었을 때 동국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하실 때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적성 시험 전형입니다. 보통 아까 보셨다시피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적었던 것에 비해 전공적성 전형은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보다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대부분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나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8일에만 유일하게 두 개의 학교가 시험을 보였는데 이 두 개의 학교는 시간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대까지 두 번의 시험을 응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개를 응시한다 그러면 시간대가 변경돼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하겠죠. 그래서 다른 날짜로 볼 확률이 높고요. 작년과 다르게 크게 많이 변경된 대학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가 원래 수능 전에 시험을 봤다가 올해부터는 수능 이후로 시험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작년보다 경쟁률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홍익대 세종 캠퍼스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공적성전형에서 최저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수시 면접전형과 논술전형 그리고 전공적성전형까지 해서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